공평호 의사결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 세가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오판은 대부분 실패한 의사결정을 낳게 됩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상대방의 나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특히 전체주의 체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오판이 실패한 의사결정을 낳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동기와 저의를 잘못 읽는 것도 실패한 의사결정을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과도한 사심이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또한 실패한 의사결정을 낳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힘껏 추진해왔던 대북정책을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실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실패 정도가 아니고 대단한 실패 말로 글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의 엄청난 그런 대형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의 원인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에 대한 오판 상대의 동기와 저의에 대한 오판 그리고 사심으로 인한 오판 세가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결국 실패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실패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부모로서 항상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관한 대통령이나 생활인이나 사업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의사결정의 본질이나 우둔한 의사결정의 본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완전함이나 완벽함으로도 아주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또한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함과 우둔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에서 크게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명함과 우둔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실수했을 때 실패라고 판명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크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또 제 자신이 경험한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을 판단해 보면 의사결정에 관한 그런 원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타인들의 내린 결정을 우리가 리뷰해 보면 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생각들도 여러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원칙과 또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오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도 이런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슬기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방향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선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일 수도 있어야 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전혀 딴판의 정책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와 완전하게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둔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가장 위험한 것은 고집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고집불통입니다. 그다음 위험한 것은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기는 것만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만큼 무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은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다음에 첩첩산중입니다. 그다음에 부폭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절대로 남북관계에 대한 나의 결정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싶어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문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남북관계에서 엄청난 실패를 했다. 이것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제껏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하겠다. 오히려 이제껏 해왔던 잘못된 방향으로 더 나아가겠다. 이런 선언이 바로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임명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향 수정 없다. 한마디로 방향 선에 없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이번 대북 라인에 관한 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5일날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것은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한 번 정도 확인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 그런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홍준표 페이스북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었다. 저도 그렇게 예상했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2년 전 전 국민과 세계를 속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1938년 9월 히틀러와 영국의 체인블린 수상의 뮤넨회담과 1973년도 키신저와 베트남의 레독토, 월명의 레독토의 파리평화회담에 비유하면서 위장평화회담이라고 저는 성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 대부분과 언론,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막말과 악담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이게 국민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여론 자체가 좀 더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겠죠. 최근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볼턴 회그룹과 그 두 회담이 문 정권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속인 시대의 외교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져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벌린 위장평화쇼는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위장평화쇼라고 단정한 거죠. 이것은 깨어있는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대부분 예상한 대북관계의 종착지이자 종말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기존 노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이제 국민 앞에 고해 성사를 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문 정권은 이번 안보라인 인사에서 친북 세력들을 총집결시켜 또 한 번의 위장평화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첫째 목적이 문 정권을 그동안 지탱해온 남북관계가 파탄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대국민 속임수를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공경에 몰린 트럼프가 북핵 제거를 위한 북미 제한전쟁의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외전쟁을 대부분 공화당 때 수행했습니다. 군수산업이 공화당의 자금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은 홍준표다운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항상 전쟁은 공화당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아가 전쟁 중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트럼프로서는 충동적인 모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가설이니까 그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유념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3차 북미회담을 주선한다는 다급함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절실한 겁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정권을 맹백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북정책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도자로서뿐만 아니고 한 생활인으로서 조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또 조직의 리더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고 봅니다. 거짓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든 정책을 사용하든 제도를 사용하든 간에 그 불변의 기본적인 그런 건강한 토대라는 것은 정직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타인들로부터 호응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박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정직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거짓이 들어서게 되면 그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을 메우고 또 발각이 되면 또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메울 수 있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북정책을 보면서 거짓이 또 다른 거짓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왜 해야 되느냐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 자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온 국민의 생사와 번영이 그렇게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예리한 그런 국제정시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새로 출범시킨 영어방송 공TV, GONGTV를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